자 저는 헤비 좀비 하구요 인간 남은 인간들 모두 인간 모두 정룡포 A모드만 쓰고 저는 헤비 좀비해서 1대 30일 한번 예 버텨보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염시키는거 뭉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실내는 들어가시면 안되구요 정룡포 대 헤비 한마리 대 정룡포 31명 요런식으로 한번 맞다해 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가볼게요 2분 50초 시작할게요 2분 50초 시작 잠시만 이거는 일단 따로 다니는 친구들을 빨리 잡아줘야됩니다 따로 다니는 친구들 빨리 잡아주고 뭉쳐있는 친구들 그냥 무대보로 몰아붙이는거에요 저에게 지금 감염강화가 있기 때문에 저런 친구들을 잡아줘야되면 야 다 다리갔는데 야 잠시만요 자 일단 혼자 다니는 친구들을 잡아줘야되는데 자 감염강화를 좀 이용해줘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뼈! 한마리 잡아주고 잠시만요 이거 지금 큰일났네 이거 오피 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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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네 진짜 큰일났네 진짜 큰일났네 분명히 나보고 나대는 친구들 한명쯤 있어 함정 걸어서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분명히 나대다 함정거리는 친구 있을거야 야 잠깐만 양노들 야 한마리 잡고 빼고 한번 쬐주고 오케이 존포감 뿌려주고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있어 포기하지마 한마리 잡고 피 야 이거 어떻게 피가 너무 빨리 다는데요? 야 이거 야 이거 뚫을 키 너무 힘든데? 잠시만 따로다니는 친구 그치 따로다니는 친구 잡아야돼 따로다니는 친구 따로다니는 친구 잡아야되요? 어 야 야 야 야 다리 다 뭉치면 이거 내가 어떻게 뚫으라는거야 형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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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잡을 수 있어 포기하지마 가면강화 있잖아 그냥 무대포로 돌아붙혀 무대포 가지마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요번에 플랜 B 플랜 B 종폭 종폭 플랜 B 종폭 근데 플랜 때문에 탈 수 있어라 모르겠는데 야 뭐야 아니 뭐야 어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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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포 드립 밀어붙혀 그냥 가면강화 믿고 드립 부어 그냥 가면강화 드립 부어 아 다시 다시 한번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 많습니다 여러분들 쏘지마 쏘지마 나이스 뒤치기 가즈야 뒤치기 일로와 함정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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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다니는 친구 다쳤습니다 자 지금 투옥 많아요 투옥은 헤비의 밥이죠 한 마리 잡아주고 자 가만히 계시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8마리 남았어 지금인가 아 조금 힘든데요 님들아 여덟 마리 좀 많이 남았는데 오케이 함정 친구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케이 야 휴머니 휴머니는 있는가 이거? 아 잠깐만 큰일났는데 지금 이게 내 뒤치기 전략이 성공해가지고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저 지금 계속 죽기만 했어요 이거 아 까비 22가면 야 이거 조금 22가면 자 일단 스물두마리 일단은 스물두마리 잡힌 성공 요번에는 헤비 좀비 아니면은 성... 헤비 좀비 아니면은 이거 헤비 좀비 아니면은 못 깨겠죠? 요번에 좀비 또 괜찮을 해볼만하고 있을까? 베논 가드로 한번 해볼까요? 베논 가드는 경직되면 접속 어... 한번 체이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체이스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건 좀 아닌거 같긴 한데 제가 봐도 아닌데 체이스 한번 해볼게요 간힘에 대해... 오케이 다음판에 간힘에 대해 하고 아 체이스가 좀 아니다시면 간힘에 들어갈게 자 형들 3분 시작 지금... 혼자 다니신... 혼자 다니신 분들 자 3분 땡하자마자 아 저친구 저... 적불어서 잠시만요 한발 속에 빼고 오 잠시만 요 뭉쳐있으면 못들어요 이거 한대맞고 죽을거야 나 오케이 오케이 따로다니 측을 일단 잡아주고 피치기를 일단 잘해줘야 돼 피치기를 지금... 달이 지금 멍때리거든요 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베타님을 전복 타고 밟고 체이스 써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야야야야 체력 왜 나 2천밖에 없냐? 야 체이스 써 이거 안되는데? 야 단팔에 바로 간힘 갖고 오겠다 야 이거 묶게 야 잠깐만 바로 간힘 벗깁니다 이거 절대 절대 안되요 이거 바로 간힘으로 가겠습니다 간힘에 대해 다리 전략 한번 갈게요 프레임드랍 심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오케이 대놓고 가면 돼요 그냥 그냥 아 야 이게 다? 야 오바인데? 아 이게 초록총폭을 내가 뺀게 좀 오바다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어 잠시 뺐다가 잠시 뺐다가 오바에요 이거 오바에요 못들어가요 지금 자 오케이 반이 돌았고 그냥 비벼 비벼 어우 자씨 다시 한번 존폭 긁어 한번 아 초록존폭 화가 쓴게 오바였어 체력이 2만밖에 없냐 군들이나 아 이거 못갈텐데 자 형 나와봐 베놈이 형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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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 새끼들아 아 나 쉬워 야 체력 3000 남았어 아 나 이거 어떻게 잡아 야 카니메 돼도 안되는데 야 그냥 죽어 그냥 안되겠다 어 야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들아 야 배넘 바꿔 배넘 바꿔 일로와 스폰팔 가자 스폰팔 스폰팔 가지아 G킬 안타 G킬 안타 G킬 안타하시고 G킬 안타하시고 야 이번엔 스팅핀고 이번엔 스팅핀고 그냥 들이대 스폰팔 클랏다 이거 아 아 아 드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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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이거 못두 에라이씨 야 다른 좀비 없나 다른 좀비? 다른 좀비 잠깐만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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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갈까? 사이코 연막에도 한번 연막에 한번 조금 버텨보면서 그런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연막 한번 쳐주고 피치 한번 해주고 어 연막이 있으니까 안 아파요 좋습니다 연막 안 아파요? 연막 안아픈데 점근을 못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님들아 잠시만요 일단 좀비는 다 본거 같아요 이정도면은 이정도면 볼건 다 봤어 요번에 다른 무기 한번 자 여러분들 요번에는 바운스 1대 31 저는 베놈 가드구요 우리 인간분들 다 바운스들고 다리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분이 쇼 가자 형들 바운스 1대 31 가자 어우 야 너무 아픈데 근데 31명 치고는 31명 치고 야 이 핑 왜이래 핑 왜이래 핑 왜이래 핑 왜이래 핑 왜이래 핑 왜이래 어 야 앞에 불쏘는거 뭐야 어 어 잠시만요 이거 렉 너무 심한데 이거 렉 너무 심한데 요번에 확인사살 한번 갈게요 아 요번에 확인사살 요번에는 요번에는 사이코 좀비 한번 가볼게 야 잠깐만 렉 너무 심한데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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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형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쏘지마 쏘지마 야 갱쌍 갱쌍이 시작해 갱쌍 야 잠깐만 너무 아픈데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는 무슨 좀비라도 답이 없었냐 배놈가 내야겠다 45초에 시작하세요 45초에 자 오케이 자 핑 터지기 시작 야 야 너무 아파 이거 배놈가들을 못버텨 야 다운소거 야 뭐야 스폰 대자마자 뭐야 이거 싸던거 싸던거 스폰 뭐야 야 너무 아파 야 너네 죽었어 너네 죽었어 나 야 야 나 너무 아픈데 요번판은 맹독발사기 31명대 베놈가드 뭐 요런걸랑 버텨볼게요 맹독발사기 요번에 자 오케오케 맹독발사기 쏘지면 돼요 나 소비 야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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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와 미쳤어 이거 연막 연막 제발 연막 제발 연막 안 돌면 나 죽어 아 이게 유저분 아 시청자분들이 연막 맹독이 다 끝났네 오케이 맹독은 서른 말밖에 없다 보니까 맹독 빨리 끝났는데 맹독도 좀 괜찮은 좀 재미 좀 있지 않았나 괜찮은 볼거리가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오케이 맹독은 일단 여기서 끝 자 이번에는 옛날 했던 건데 에어버스 B모드 31명 대 좀비 한 마리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는 저 감염시켜주시고 에어버스를 이렇게 아 근데 야 잠깐만 이거 근데 헤비 좀비라서 내가 더 불리하지 않나 이거 빠른 좀비 할걸 그랬나요 야 이거 혼자 다니는 친구들 갑시다 꼭 죽거든요 혼자 다니죠 갑시다 꼭 죽어 이렇게 근데 이게 헤비 좀비가 날리기가 쉬워서 이게 잘 별나나 모르겠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버 근데 2분 안에 다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혼자 갑친 거 분명히 잡혀요 분명히 잡힌다 근데 갑시다 죽는다 갑시다 꼭 잡혀요 오케이 오케이 뒤잡고 날리면 비벼 아씨 오 뭐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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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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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모양피 안 잡혀 비벼 나 잡기 너무 힘든데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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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나 몰라 얘네 몰라 일로와 일로와 이게 구석 올리면 큰일나요 님들아 구석 올리면 나 큰일나 구석 올리면 나 큰일나 제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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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잡혀 아이씨 씨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자 트웍도 있고 자 다리 못 뚫을 것 같으니까 트웍 가볼게 한번 아 근데 헤비 좀비라 날리기가 좀 쉽다 이게 스팅이나 소종 같은 경우는 속도 계산 못하고 잡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비는 확실히 속도 계산이 너무 편해 어 야 저기 뭐야 일로와 너네 일로와 야 클라 야 이거 어떻게 뚫냐 야 클났다 야 저기 어떻게 뚫어 아 체이스할 걸 그랬다 잠시만요 치트키 발동했는데 인간 지금 인간 지금 치트키 발동했다고 치트키 발동했다고 치트키 발동했다고 야 잠깐만 누구 날려줄 사람 없어? 아 치트키 발동했어 인간 지금 인간 치트키 발동했어 이거 어떻게 뚫어 아 나 진짜 서점이다 체이스할 걸 그랬어 아니 어떻게 뚫냐고 아 좀비들 다 나와 다 나와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실패인 걸로 자 일단 실패 몇 가면이 없냐 식고 가면? 야 방 나가 방 나가 튀어 어 으악 신기 어 치트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